설날인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른 시간 성룡하신다면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낮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땐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장시간 야외활동은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더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각종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는 낮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귀경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한편 연휴가 끝난 목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